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촌이라는 한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을 청, 물강, 한일 구불곡, 청강일곡, 안을포, 마을촌, 흐를류, 포촌류하니 전체 읽어보면 청강일곡 포촌류하니 긴, 긴장, 여름하, 강강, 마을촌, 장하강촌, 일사, 극할유, 사사유라 전체 읽어보면 장하강촌, 사사유라 스스로 자, 갈거, 스스로 자, 몰래, 자거자래, 집당, 위상, 제비연, 당상연이요 서로상, 친할친, 서로상, 가까울근, 상친, 상근, 물수, 속중, 갈매기구, 수중구라 상친, 상근, 수중, 구라 늙을, 로, 아내, 처, 그림, 화 그릴, 종이치, 할위, 만들위, 바둑기, 판북, 노, 처, 화, 지, 위, 기국이요 어릴, 치, 자식, 자, 두드리고, 바늘, 침, 치, 자, 고, 침, 만들, 잡, 낚시, 조, 갈고리, 구, 작, 조, 구라 치, 자, 고, 침, 작, 조, 구라 마늘, 다 마늘, 다 질병, 병 파, 소 모름지기, 수 아니면 기다릴 수 오직, 유 약초, 약 물건, 물 다병, 소, 수, 유, 약물, 이니 자, 을, 미 몸, 구 이, 차 바깥, 외 미, 구, 차, 외 다시, 갱 무엇, 하 구할, 구 갱, 하, 구, 오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강일곡포촌유하니 장하강촌사사유라 자거자래당상연이요 상친상근수중구라 노처, 화, 지, 위, 기국이요 치자, 고침, 작, 조, 구라 다병, 소, 수, 유, 약물이니 미, 구, 차, 외, 갱하, 구, 오 자, 이제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뒤에 있는 한글자식을 보세요 첫번째는 흐를류 흐르다 그윽할유 그윽하다 제비연 제비 갈매기 구 제비와 갈매기 그죠 판국 갈고리 구 그 다음에 물건 물 구할 구 여기서 운자를 보시면 흐를류 그윽 그윽할유 갈매기 구 갈고리 구 끝에 있는 구할 구 운자가 되겠네요 자 이제 두자 해석을 해보지요 촌류 마을 촌 흐를류 마을에서 흘러간다 또는 마을로 흘러 들어간다 사유 하면 뭘까요 이리 그 가다 상연 여기 상연 할 때 상자는 올라갈 상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위상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제비 또는 올라가는 제비 나라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구 하면은 속중자 갈매기국자니까 속에 있는 갈매기 또는 가운데에 있는 갈매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기국 하면 바둑판 그쵸 바둑판을 기국이라고 합니다 조구 하면 낚시 갈고리니까 낚시 바늘 약물 하면 약초를 끓인 물 약물이죠 하구 무엇을 구한단 말인가 무엇을 구할까 왜 구할까 언제 구할까 누가 구할까 무엇을 구할까 이렇게 다 되겠네요 그럼 이제 세자 해석을 해보죠 포촌류 찍을자 해석할 수 있죠 포촌 마을을 끌어안고 흘러간다 이렇게 되겠네요 사사유 하면 일 일 그 가다 일마다 그 가다 당상연 하면은 집당자인데 사실은 이게 안방에 나타내는 거죠 옛날에 대청마루 이렇게 말했어요 집 위에 있는 제비요 집 위에 있다는 건 사실은 집추녀 밑에 있는 거죠 수중구라 물속의 갈매기로다 위기국 그건 뭐예요 위는 만들다 그죠 기국 바둑판을 만들다 작조구 작은 만들작자니까 낚시 바늘을 만든다 유약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직 약물일 뿐이다 갱하구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다 두자를 더 해볼까요 일곡포촌류 한굽이 마을을 안고 흘러가네 강촌 강촌 사사유 마을은 마을인데 강가에 있는 마을이네요 강촌에 일마다 그윽하다 그윽하다는 말은 의역을 하면 한가롭다 그런 말이네요 자레 당상연 저절로 오는 집 위에 있는 제비요 창근 수중구라 서로 가까워지는 물속의 갈매기로다 화지위기국이요 종이에 그려서 바둑판을 만들고 고침 잡조구라 바늘을 두드려서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있구나 소수 유 약물이니 바라는 바 바랄 숫자로 해야 되겠네요 바라는 바 는 오직 약물 뿐이니 또 기다릴 숫자로 해석하면 기다리는 것은 바 숫자를 겉 숫자로 해석해 보자고요 기다리는 것은 오직 약물 뿐이니 차외 갱하 구 이것 위에 2차 바깥 외자 이것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거기에 이제 앞에 두 자를 덧붙여 볼게요 청강일곡 맑을청 강강이니깐 맑은강 한구비가 포촌류하니 마을을 끌어안고 흘러가니 창하 강촌 사사유라 길고 긴 여름날 강촌에는 즉 강을 낀 마을에는 사사유라 일마다 그윽하다 자거 자거 자래 당상년이요 스스로 갔다가 스스로 오는 것은 집 위에 있는 제비요 저절로 갔다가 저절로 오는 것은 집 위에 있는 제비요 상친상근 수중구라 상친상근 수중구라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은 물속의 갈매기구다 저화지 위 기구기요 늙은 아내는 종이에 그려서 바둑판을 만들고 시자 고침 착조구라 어린 자식은 바늘을 두드려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있구나 다병소수 유약물이니 병이 많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약물뿐이니 미구 차외 갱하구오 작은 몸 이것 밖에는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참 한가로운 강촌마을의 풍경을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수련, 함련, 경련, 미련이라고 하는데 칠원신은 첫 번째 줄 끝에 오는 글자도 운자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흘유자와 짝수구 끝에 오는 것이 운자니까 극할유 그 다음에 함련에서 짝수구 끝에 오는 갈매기구 경련에서 끝에 오는 갈고리구 밀어내서 끝에 오는 구 구할구 이것이 운자가 되겠네요 띄어 읽기는 칠원신은 네자 세자로 끊어 읽는다고 했지요 거기 대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우법은 칠원 10시에서는 함련과 경련이 반드시 대우를 쓰게 돼 있어요 자거자래 저절로 갔다가 저절로 온다 상친상근 이게 대구가 되는 거죠 당상연 당 위에 있는 제비 수중구 물속에 있는 갈매기 당상할 때 상자는 위상자를 썼다면 수중할 때 중자는 속중자를 썼네요 그쵸 당상연이 연이라는 제비 갈매기라는 그 명사지요 대구가 참 잘된 그런 시가 되겠네요 격려를 보시면 노처 늙은 아내 그 다음에 치자 늙음의 반대는 젊음인데 젊음을 더 젊게 해서 어릴 치자를 썼네요 처는 아내고 자는 자식이니까 노처와 치자를 대구로 잘 삼았네요 화지 종이에 그린다 그 다음에 고침 바늘을 두드린다 되죠 위 만들다 하다 작자도 만들작자 지을작자니까 대구가 되겠고 기국하면 바둑판 조구하면 낚시 바늘 이렇게 대구가 참 잘된 그런 시네요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멋지게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강일곱포촌요하니 장하강촌사사유람 자거자래탕상녀이오 상친상근수중구람 노처화지위기구이오 고치자고침착조구람 다병수수유약물이니 위구자외행하굼 이런 신대시를 가만히 뜯어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련에서는 청강일곱포촌요하니 강물은 어때요? 맑은 강물이 한 동네를 이렇게 싸고 돌아 흘러가죠 마치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 구비치는 것처럼 장하강촌사사유라 여름날 주로 큰 미루나무나 큰 버드나무나 큰 정자나무 밑에서 편히 쉬는 그런 한적함을 볼 수 있죠 긴 여름날 강촌에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마다 그윽하다 가까이 살펴보니까 제 스스로 왔다가 가는 것은 제비가 제비집을 짓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 바로 추녀 밑에 왔다갔다 하고 상친상근수중구라 또 고개를 돌려서 저 강물을 바라보니까 서로 친하게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 것은 갈매기 때였더라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요 늙은 아내는 종이에다가 바둑판을 만들고 어린아이는 강가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요? 낚시를 하려고 낚시바늘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늙어서 병이 많아졌어요 병이 많은 내가 팔아는 것은 오직 저 약물 뿐이니 이 가족은 편안하고 혼자는 또 손자까지 있으니까 어린 자식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할 일을 하니까 내가 그 위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던 말인가 오직 약물 약을 먹고 또 그 건강을 지켜서 이 나한테 주어진 행복감을 누리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시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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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is 각07 생각대본 '. importantly 벤우